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영 진단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계획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실사를 맡은 삼정 KPMG는 삼성중공업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상황금 그리고 계약 변경, 여기에 신규 수주 전망 등을 검토했고 계약 변경과 실행 예산 증가 등에 따른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추정 결과 모든 사안을 보수적으로 가정해 향후 5년간 삼성중공업의 부족 자금을 시나리오별로 약 8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 사이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부유식 원유 생산 설비에서 약 4천9백억 원의 추가 자금이 유입되고 또 반영되지 않은 1천8백억 원의 인센티브 등을 고려하면 부족 자금 규모는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권단은 삼성중공업의 부족 자금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입장인데요. 정확한 유상증자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채권은행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중공업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는데요. 유상증자까지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 현재 위기를 잘 넘길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세상입니다.